날라다닌다 와 저기서 여기서 그냥 저기 점퍼 해가지고 팻퇴일을 하고 야아 나이팔로우 허락을 맡았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날라아 그냥 난 여기저anut 잡힌다 날라다 คического 멍팡 안녕하세요 날라 ライ 날라 enorm 수고하셨습니다 와, 슬픽! 우와! 우와! 수고하십니다 우와! 와! 고마워요! 어, 뭐야? 여자 결승전인가?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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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잡기 위해서 라이더스 레디! 어텐션! 우와! 치고 나가는게 다르네 우와! 따라잡았어 오지마! 안 나갔어 어텐션! 우와! 어텐션! 아니죠? 네, 저 담균! 담균! 담균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요? 김태형TV 구독 많이 하시고 제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세요 어, 밑에다가 제가 깔아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우와! 감균님! 헷갈려! 선수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공부 찍으면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 본거 많은데요? 네? 본거 많아요 본거 많다고요? 네, 이렇게 아! 맞아요! 돌면서 맞네요 아! 우와우! 안에서 oh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역시 나랑 같은 줄도 1등 아쉽다는데 와 대단하십니다 아주 그냥 예비님? 네 와 2등한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어 일단 너무 좋아요 국가대표 크로스 선수랑 붙었잖아요 네 우진영 선수? 네 와 정말 확실히 은퇴해도 아직 시력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잘 유택은 잘 나갔는데 어떻게 따라잡았어요? 어디서? 뱅크에서 데크가 겹쳐가지고 네 블루빅 2분상 넘어져가지고 저도 살짝 슬림 나가지고 그때 이제 우진영 선수와 다른 길로 치고 갔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와 재밌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국가대표 크로스 팀 화이팅 화이팅 이제 빛반납하러 갑니다 비비축 하하하하 식당식은 끝나고 보통 이제 한시간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드 크로스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즐겼고 이제 경품 완벽한 시상이 남았습니다 경품이라는 시상이 저희에게는 경품은 나이가 오케이 제일 기대되고 있어요 오케이 내가 경품 1등을 하겠다 저희 이거 받으려고 출전한 거잖아요 재밌게 놀았고 이제 이게 뭔 목적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제 곧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아 경품도 타고 도즈 크로스도 타고 와우 긍정적인 마인드 유튜버 큰 유튜브는 아닌데 추억을 남기고 있는 우진이 형 성순이 오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연습도 하나도 안 하시고 어떻게 아니 제가 지금 서울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4시간 정도 걸리시고 오셔서 참여해주셔서 아 1등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막판에 정말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걔 앞에 넘어져가지고 근데 걔 넘어질 줄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미 하셨다고? 그걸 어떻게 의견하셨어요? 그 제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계속 같이 탔어요 16강부터 걔 1번이고 2등 같이 올라간 거 16강 8강 4강 근데 거기서 계속 털리더라고요 아 얘기도 해서 너무 털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 16강랑 다른 지역에 자리 잡고 아니 그랬는데 아 너무 영광이에요 피지컬 1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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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대한민국의 완전 보드크로스의 역사 역사? 피지컬? 역사? 아무튼 오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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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등 있어 1등 이게 누굴까? 이게 온이 아닌가? 온이야 오늘 1등 했잖아 기분이 어때요? 크리스마스 석락 응원합니다 체온유 선수 다들 얼굴이 너구리에요 체온유 선수 소감 한말씀 해주세요 소감 한말씀 스키 크로스 스키 44초라는 스키 크로스는 몇 초 타셨어요? 1차때 52초 타고 2차때 50초 50초? 1등? 예선 1등이에요? 와하우 이런 선수랑 내가 16강을 했다니 맞죠? litter 출발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래 잘생겼다! 27번! 야하! 7, 10, 9 7, 10, 9 한 번 안 찍어 27번! 27번! 7번! 20! 26번! 26번! 6번! 뭐야 상장도 없고 시계도 없고 뒤에 가서 열어서 사진 찍고 와아 2차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요 진짜 1번 차이로 와아 와아 이럴수가 진짜 이럴수가 와아 나 기도했는데 20이라길래 20? 오늘 로또 될거에요 어휴 가서 로또 사러 가시죠 로또 사러 가자 3월 로또 어디 갔더라 3월 로또 어디 갔더라? 주영이는 반가웠습니다 아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아 경품까지 축하드립니다 경품 죽어 아 부러워 아 우리 아무것도 없어 아 우리는 그냥 기부하러